1. PSG의 알켈라이피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은바페 저격 발언을 할 정도로 강경한 태도를 보인 이유는 이강인의 존재 때문이다. 스페인 풋볼 에스파냐는 19일, 알켈라이피 회장은 은바페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라며 PSG에서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은바페를 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은바페와 PSG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입니다. 은바페는 지난 6월 PSG 측에 재계약 불가 의사를 통보했으며 그는 계약 기간 1년이 남은 상태에서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지만 이 옵션을 발동하지 않기로 했다고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은바페가 PSG 구단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은바페는 내년 1월부터 타 구단들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으며 내년 여름에는 이정료 없이 PSG를 떠날 수 있습니다. PSG는 지난 2017년 임대 형식으로 AS 모나코에서 은바페를 영입한 후 2018년 완전 영입할 때 무려 1억 6,500만 유로 한화 약 2,400억 원의 이정료를 AS 모나코 측에 지불했습니다. 이 때문에 PSG는 은바페의 통보에 당연히 격분한 상태입니다. 프랑스 레키프는 이 사건에 대해 PSG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은바페와 재계약 협상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이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올여름 은바페를 방출하는 걸 고려조차 하지 않았으나 이제 방출하는 선택밖에 없다. 내년 1월이면 은바페가 FA 신분이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 또한 지난 5일 루이스 엘리케 감독 선임 기자회견에서 은바페의 FA 이적은 없다. 올여름 떠나든 재계약하고 남든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은바페의 재계약 불가 통보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그것도 직접 나서서 언급해 PSG 측이 은바페의 발언에 대해 매우 격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해외 다수의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알켈라이피 회장은 PSG 선수단 전원이 모여 첫 훈련을 시작하는 때에 맞춰 훈련장을 방문 락커룸에서 선수단을 향해 연설하는 사진이 PSG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알켈라이피 회장은 이례적으로 매우 강력하고 직설적인 메시지를 선수단 전체에 전달했다고 많은 매체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접한 국내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PSG의 알켈라이피 회장의 이런 강경한 태도는 은바페를 겨냥한 것이긴 하지만 그 뒷배경에 이강인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고 말해 팬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이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다수의 해외 매체들과 축구 전문가들은 영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강인이 은바페 사태에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풋볼 매거진이 그 뒷 이야기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19일 알켈라이피 회장은 루이스 엘리케 신임 감독 아래서 처음으로 함께 훈련하는 선수단 전체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훈련장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밀란스키 니아르, 마르코 아센시오, 마누엘 우가르테, 루카스 에르난데스, 이강인, 세르 은두르 등 6명의 신규 선수를 직접 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덧붙여 PSG 트레이닝센터는 2억 5천만 파운드가 투입된 최첨단 시설이다. 알켈라이피 회장은 15분 동안 연설을 하고 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알켈라이피 회장은 연설에서 먼저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선수들을 환영한다. 감독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결정하는 것은 감독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과 루이스 캄포스 단장 및 스태프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알켈라이피는 덧붙여 훈련에 200% 집중하길 바란다.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훈련센터를 사용한다.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혜택을 누려야 한다.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췄다. 여러분은 부족한 것이 없다.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할 수가 없다. 노력만 하면 된다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경기장 밖에서 의무도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알켈라이피는 여러분은 또한 우리의 서포터와 스폰서를 존중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업무의 일부다. 이를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지난 시즌은 관계가 항상 쉽지는 않았다. 나는 여러분들이 첫 경기부터 팬들을 존중하길 바란다라며 팬서비스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경기가 끝나면 팬들을 만나러 가라. 팬들은 돈을 내고 여러분을 보러 와서 응원한다. 때때로 힘들더라도 그 점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알켈라이피는 마지막으로 작심한 듯 이 팀은 나뿐만 아니라 여기 속한 그 누구보다 크다면서 뛰고 싶지 않거나 PSG 배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일갈했습니다. 이 연설을 접한 다수의 프랑스 매체들은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은바페를 겨냥한 발언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매우 이례적일 정도로 알켈라이피 회장의 발언 수위가 높은 것에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이 이렇게 격분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은바페의 매우 무례한 발언 때문인데요. 은바페는 최근 프랑스 풋볼을 통해 이곳에서의 활약에 대해 전세계 축구계는 날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는다. 수준이 낮은 곳에서 뛰는 게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PSG는 분열된 팀이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도 할 수 없는 팀이라고 대놓고 저격한 것이 앞서 PSG 회장이 격분한 이유인데요. 하지만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은바페가 PSG에 불만을 품고 있으면서도 1년을 더 뛰고 나가겠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은바페가 PSG를 내년에 떠나겠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다음 시즌에 은바페가 로열티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9천만유로 한화 약 1,20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PSG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알켈라이피 회장은 은바페에게 돈은 돈대로 지불하고 FA로 그를 풀어준다면 PSG 구단은 전세계 축구계 앞에서 완전히 체면을 구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라커룸 연설은 이런 차원에서 은바페에게 직접적인 경고를 한 것이며 PSG 구단이 가만있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나 진배없다고 주장했습니다. PSG를 인수한 카타르 자본의 뒷배인 카타르 국왕 역시 은바페의 발언에 격분하여 은바페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1년간 벤치에 앉혀 그의 선수생활을 파탄낼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매체들은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데요. 몇몇 매체들은 알켈라이피 회장이 이렇게 은바페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배경에 이강인이 있다고 조심스레 추정하고 있습니다. PSG는 이강인을 영입한 후 단 일주일 만에 이강인에 대한 국내외의 폭발적인 관심에 매우 매우 고무되어 있으며 아시아 시장까지 공략할 수 있는 스타성을 이강인이 겸비하고 있다고 구단 내부에서는 확신하기 시작했다며 프랑스 매체들은 앞다투어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니폼 판매량은 은바페를 뛰어넘고 있다는 것이 PSG 내부 관계자의 증언이기도 한데요.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PSG의 알켈라이피 회장은 이강인이 아시아 쪽 시장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현지 팬들조차 이강인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은바페가 떠나가도 이강인을 중심으로 팀을 다시 리빌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은바페와 이강인 그리고 네이마르가 함께 뛰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 팬들의 마음이지만 은바페가 저렇게 행동하는데 팀의 주축으로 계속 뛰게 한다면 앞으로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어 팀의 기강이 해이해질 것이 분명하다. 메뉴의 텐하흐처럼 팀의 기강을 해치는 호날두를 벤치에 앉히는 겨련한 모습을 PSG도 보여야 한다. 호날두가 나가고 나서 메뉴는 오히려 성적이 더 좋아진 것이 그래야 하는 이유다라고 주장하며 이강인이 팀이 주축이 될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매거진이었습니다. 2 아이예서 손금 Ever 2 아이예서 1 아이예서 1 아이예요 1 아이예서